드라마&스페셜 메이킹 다들 남자분들이 멋있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은 분들이라서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사라진 사라진 카메라 카메라 롤 여길 어떡해 그런 자기 야 설마 혹시 어떻게 나를 숙일 수가 있지? 나 숙인거야? 야 컷 아니 오해를 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 손을 딱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 나를 쏘는거 아닌가라는 어 그리고 어떻게 나를 쏘는 수가 있어 1 1 봐봐 여기 어떻게 그런 자기 너 설마 혹시 어떻게 나를 쏠 수 있지? 어 야 뭐야 아 하하 아 아 아 여기요 여기요 힘을 받으세요! 레디, 셧! 레디, 셧! 컷! 컷! 파이팅! 레디, 셧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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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파이팅! 음...아무래도 그거는 굉장히 멋있고 근데 우리는 약간 재밌어요. 이렇게 총을 쏘면 아이리... 그런 장면들을 오늘 찍힐건데 저도 처음에 감독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만화같고 재밌다고 생각했어. 지금..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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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